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장기화로 국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고 환자분들께서 집단효진을 멈출 것을 눈물로 호소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들이 집단진료 거부를 강행하고 전공의, 의대교수, 개원이 등 전체 의사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. 국민의 생명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.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 의료업에도 마찬가지 무제한의 자유가 허용될 수 없습니다. 의료업에도 마찬가지로 잘 diode